자, 이번 수업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자.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자기력선을 이용해 나타낸다.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르키는 방향이다.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N극과 N극 사이 자기력선은 두 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서로 밀어내는 모양으로 표시된다.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도 자기장이 발생한다. 먼저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직선 도선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오른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아질 때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동심원의 각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과 같다. 그러므로 도선 주변에 나침반을 놓으면 도선 왼쪽 나침반의 N극은 아래 방향, 도선 앞쪽 나침반의 N극은 오른쪽 방향, 도선 오른쪽 나침반의 N극은 위쪽을 향하게 되고, 도선 위쪽에 올려둔 나침반의 N극은 오른쪽 방향, 아래쪽에 놓아둔 나침반의 N극은 왼쪽 방향을 가리킨다.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도 직선 도선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원형 도선의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를 때 위로 올라오는 지점에서는 직선 도선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고, 원형 도선 중간을 지날 때 역시 직선 도선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와 같은 방법으로 전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도 직선 도선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A, B, C 지점에 나침반을 놓아둔다면 나침반의 N극이 A는 아래쪽, B는 위쪽, C는 아래쪽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사방의 표시가 있을 때 나침반 N극의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나타내면 A는 남쪽, B는 북쪽, C는 남쪽이 된다. 마지막으로 고일에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자. 고일에 전류가 흐르면 고일 내부에는 직선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고일 내부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때 고일의 왼쪽과 오른쪽 고일 내부에 나침반을 놓으면 세 나침반의 N극은 모두 오른쪽을 가리키게 된다. 고일 내부에 철심을 넣으면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이 생성된다. 이렇게 고일 내부에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하며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띄고 전류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전자석의 극과 세기가 바뀐다.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전자석의 N극이 되며, 고일 외부에는 일반 자석과 같은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므로 전자석의 왼쪽과 오른쪽에 놓아둔 나침반의 N극은 모두 오른쪽을 가리키고, 위쪽과 아래쪽에 놓아둔 나침반의 N극은 모두 왼쪽을 가리킨다. 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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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